이 깃발까지 딱 세워놨어요 거미양님이 세운 깃발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냥 깃발이 아니죠? 미인이 지금 어렵게 힘을 썼어요 깃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똑바로 세워놨죠? 완전히 똑바로 서있어요 깃발이 아주 조용미가 돋보이는 혈맹 깃발이죠? 이제 5년 교전일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지금 피크를 타고 누가 지금 밖에 어슬렁거리는데 음 여기 여기 뭐 이런 캐릭들이 지금 왔고 늑대같은거죠? 개를 데리고 지금 가는데 오나요 오나요? 아직은 이브라이병사들이 몰려오는데 자 미인병사지요 이쪽에 미인녀병사가 지금 있구요 쇼님 누구 노리죠? 아 여기 이건 지금 모빌놀이고 자 여기여기 지금 검향님 볼까요? 이쪽에 미인힐러 신화팔범 검향님 있구요 아 지금 명팡님 누구? 단병이 지금 제대로 찔렀어요 지금 용팡님 여기여 장쿠로님 조용사치고 맞고있죠? 핫! 이거는 여병 힐러 음 여병사 노렸구요 검향님 이제 부활 또 힐 자 봄팡님한테 힐인데요 누구 노리죠? 음 공병놀이고있네 이브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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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불혈병력 그죠? 응 한파치 좀 넘고 이쪽에 뭔가 지금 번쩍번쩍번쩍 비치? 여기여기여기여기 아여기여기 자여기여여기 백팡님있죠? 자 용목이 담근 절대 덕검추가 맞고있는 백팡님 아여기서 한번 찌르나요? 자여기 야 빙녀 병사 노리고 있어요 지금 백팡님도 자 그러나 지금 이런 차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 자 에 형아단님 신합팔기인데요 에여기서여기서 지금 많이 에얼리콜까지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에 아여기여 지금 이거는 죽기도 안되죠 언리콜 걸렸고 이거는 루피디라고 보시면 되겠네 대박이다 이런 말이 뭐 나오는데 음 뭐가 박이 터졌나요 어디? 이벤트로? 아아 이거 어 교전 내용 같죠? 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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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죠 지금? 소보다님 있고 옹달샘님 백팡님 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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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다님 있고 비닐런대여 갈다님 신합팔복 자 이쪽 이쪽 에이 여기 형아단 누구 노리자 누구누구 누구누구 사계 퇴제 상태구요 백팡님 볼까요 아여기서 또 이건 어쩔 수 없죠 자 여기 누구 찌르죠 에이 이건 상대 궁병 노리고 있어요 지금 형아단 특별한 성종기 음 파울정도 들어갔네 아 여병사를 지금 노리죠? 빠지는데 여병사 지금 빠져야지 힌테스 힐링까지 하고 뒤도 쭉쭉쭉쭉쭉쭉 빠지긴 빠지는데 지쪽에 더 추가로 왔죠 지금 에이 한 파티 더 추가로 왔어요 자 백팡님 아 이쪽에 단병들을 지금 집중해서 노리고 있어요 지금 백팡님도 여기여 자 여쌤 15촌 이거 떨어지면 아무래도 지금 파쿨 할 것 같죠? 어 여기 아 이거 지금 용목이 스킬이 터진 것 같은데 음 자 파쿨 어 에이 순식간에 지금 일단 지원 병력들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이부를 다시 왔죠? 다시 왔어요 지금 할까님 시하단님이 여기 지금 있구요 지금 응응응 할까님 왜이렇게 앞서나가죠? 미실러분이 어 여기 신화팔보 자 형하단님 왕사 에 탱인 탱같은데 상대 탱캐리케 한번 노리나요? 시겔포스도 고 고 자 이쪽에 저 백팡 에 에 에 상대 단백이 노리고 있어요 백팡님 페이크인데 페이크죠? 절대 독검 칭호받고 있는데 용목이 2단이에요 백팡님이 어느정도 역할을 해 여기서 또 이거 이거 야 어 궁뱅 노리고 있어요 이쪽에 누군지 에 역시 백팡님 노리고 있죠 어쌤 저 팍 그걸 한거 같은데 에 에 있지 아직 백팡님 여기요 어쌤은 어쌤인데 민트단이 뒤쪽에 있어요 다투수가 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민트단이에요 여기 에 형아다님 버프 버프 파티얼터인데 있구요 백팡 형아다님 뭣까 형아다님 에 이쪽에 치고 에 노리고 있고 다시 다시 에 어쌤인데 생존기로 일단 계속 들어가고 있긴 해요 지금 심화열 여기 여기 서포트 파이어인데 에 여기 백팡이 볼까요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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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 어쌤 이들 병사도 계속 노려주고 있긴 한데 지금 두터워요 이불을 에 여기요 다시 에 어쌤 자 뒷쪽 뒷쪽 한번 에 여기서 찔러가는데요 백팡 삥삥 돌고 중앙가져서 에 여기 자 지금 이거 스톡 걸렸죠 어 음 이쪽에 파 티무죠 아 이쪽 에 쭉 찔렀어요 지금 백팡님도 에 여기요 위병놀이었어요 상대 저 파쿨 그죠 어 지금 파쿨했죠 다시 오는데 다시 오죠 스팡님 오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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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은 두 파티가 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거 사냥파티인데 지금 에 에 에 여기 단병질을 찔러는데 실루어져 찔르고 있어요 지금 에 페이크 페이크 일단 에이브리얼 뒷쪽 후밑쪽 단병이 한번 노려줬고요 스팡님 여기 왕성 이 케이크 노렸는데 여기요 스팡님 에 궁병이죠 지금 0스킬 썼죠 여기 우측 우측 더우죠 더 와요 지금에 일단 파쿨 에이 기습이야 이거 지금 백팡님이죠 여기요 여기요 자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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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페이크 자 이쪽에 페이크 아 이거 쉽지 않은가요 자 위병인데 이분들 토네이도까지 한번 날려봤죠 여기요 여기 범위 시작 맥팡 자 무적이에요 무적 에이 이쪽 테레 저 지금 동테레에 왔고요 아 부활 들어갔죠 지금 신화팔기 형아단님 여기요 위병 노리고 에이 다시 들어갔죠 위병 그러나 지금 이게 에이 아 이게 지금 무적 무적 바로 했고요 응 계속 노리는데 지금 무적이에요 무적 형아단님 자 병사 노리고 있어요 이브로 병사 다시 계속 노리죠 자 파티 얼터인데 우측에 지금 추가 병력들 이브로 지금 에이 와있어요 이쪽 내려오죠 지금 백팡 에 파티 무척 있는데 백팡 다시 얼쌤 자 이거는 뭐 지금 생전기 떨어지면 어렵죠 에 위병 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영웅스킬 파티 부처까지 돼있어요 지금 이브로 위병 저 민트단님 누웠고 이브로 병사들도 이제 한두 캐릭터 좀 눕긴 하는데 이런 결제 이런 결제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체돼서 용달사님이 누웠죠 이런 식기 되는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죠 이거 왔어요 지금 특수병 왔어요 이브들 이건 뭐 지금 안 되는 모양이죠 청하단이 용무기 3단에 누웠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거 그렇지 눕긴 누웠는데 용무기 3단 부가학력적인 전술병기에 누웠다 지금 이 얘기고 응 그러게 그렇지 이건 내가 어설픈 무기에 과연 눕겠냐 누웠다면 용무기 3단은 눕는거지 지금 이런거지 응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걸로 자기 위안을 삼느냐 뭐 이런식으로 지금 얘기가 응 스토리가 나오고 있고 다시 오죠 다시 와요 지금 자 오는데 오는데 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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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하다니 다시요 신화팔 경화단님 자 일단 위파인데 아 이거는 위 자 위파하고 과연 지금 어 소보단님도 어쩌 지금 청하단님 다시 파 파울이 아 이거는 지금 위파하고 교전인데요 지금 아 특별한 성종기가 없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좌측도 물론 더 있어요 지금 이게 아 이게 양쪽 위좌파 같은데요 위좌파 좌우로 지금 협공이에요 자 형아단이 이거는 일단 힐러 무적 빠졌어요 지금 성종기가 마땅히 없다고 생각하고 무적하고 빠지고 좌측 아 좌측 지금 백팡님 절대 독감치고 바꾼 백팡님 어셈이 상대방령 노리고 있어요 민트타임이 그 훈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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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없죠 이 좌측 좌측 이 좌측에 아 찌르는데요 지금 백팡님 찔렀죠 지금 계속 찌르고 가는 아 이거는 지금 계속 지금 아 계속 사명타로 이쪽에 지금 앱 이건 아 이쪽은 무너졌어요 백팡님 에 거의 혼자 무너뜨렸는데 자 문제는 이제 위파인데 좌측 어떻게 될지 이거 위파가 지금 어느정도 위도가 말해야 할지가 지금 문젠데 자 백팡 자 미니힐러죠 신화팔벅 하이프단이 누구시란 저 파울 백팡 다시 찌르는데 여기요 자 물론 지금 페이크고 에 뒤쪽 그 밑쪽 에 여기 오죠 오죠 있고 한 파티 정도 더 오고 에 여기 저 민트사님 노리고요 아 여기 힐러 일단 한번 노려준 것 같네요 먼저 쏘고 다니고 백팡 아 이건 아니에요 다시 이건 아니죠 응 에 상대 위병돌이에요 백팡 인도 점탈 들어가나 에 아 이거는 지금 여병사 한번 제대로 찔렀는데요 백팡 인도 이쪽 다시 한번 아 이거는 지금 많이 흔들리는데 지금 많이 흔들렸죠 지금 이 모델 뭔가 아 이쪽에 다시 계속 노리고 자 이볼병사 계속 노려주고 있고 백팡 아 지금 에 이게 지금 소보단님 누웠고요 지금 많이 흔들렸어요 이쪽은 저쪽 혼자 흔들나요 아 지금 에 버프 없죠 버프고 에 버프가 없는 상태 이 파티 지금 이동있죠 이동 전진하고 위파 이쪽까지 시야다님 있는데 지금 지금 주화력 절대도권 주거받고 있는 백팡님 일단 버프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파쿠 선택했네 어 이거는 많이 흔들렸네 그래도 다시 다시 고쳐요 지금 음 여기요 에 에 자 이불을 지금 에 이쪽 경계를 좀 빨리 안 했어요 에 에 일단은 눕고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요 에 에 지금도 왔어요 지금 전술병기 에 에 용목이 스킬 터졌고요 지금 툭 툭 툭 툭 툭 툭 뒤에 뒤에 아 뒤쪽에 한 파티 더 있는데요 아 이거요 자 파티 경조 지금 되고 있는데요 신화경통님 있죠 신화칼립 힝 신화팔기 신화경통님 아니 그 파티가 있는 있네요 지금 어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는거죠 교님까지 있어요 지금 쌍궁 합격 칭호받고 있죠 기호님 에 에 용목이 지금 늘고있어요 신화학년님도 고통을 주는 자라는 친구 받고 있죠 에 에 직접 한번 쳤어요 신화학년님도 저 치는 장면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다른거 하는데 응 이쪽에 우양님도 있구요 스 어떻게 어떻게 에 지금 한번 어 응 신화칼립이 지금 남아있는거 같은데 저쪽 에 지금 이거 짜자 석화인가요 지금 안찍히는데 안찍히구요 안찍히죠 안찍히고 안찍히고 저 교님 누굴 음 이쪽 자 바로 지금 파쿨 했네 다시 가는데 다시 가죠 지금 지 에 여기 여기 에 일단은 지금 점사부터 시작해서요 상대 위병 눕히고 지금 안쪽 진입하는데 신화열 이쪽 이쪽 이쪽으로 진입하죠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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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파있어요 지금 이브로 위파 아 여기 과연 어떻게 자 상대 위병 지금 노리고 있어요 신화열 아 심팡님 누웠는데 아 여기 밀집되어 있죠 일단은 이브로위병들 후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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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밑쪽을 봐야되는데 후밑쪽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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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자 여기 일단은 에에 여기 왔어요 특수병 이거 한방 일단은 범위 스킬 터질 때 누구 노리죠? 어 예..빠잉..루고..아..지금 뒤쪽까지..지금.. 굉장히 두텁죠? 음..에 다시 왔죠? 바로 치러왔어요 지금..자.. 소보단님.. 놀이져놀이져..에..이거 지금.. 야야야야 지금 그냥 서있는데..여기 이쪽 뚜껑 이쪽에.. 저 형아단님.. 저..파티무조기..파티무조기죠 형아단님.. 담병 어쌤 들어갔죠 지금.. 헬다님.. 에에..저 박가리 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쌤.. 에..소보단님 누웠고.. 이쪽 형아단님.. 저..패팡이.. 누군는지..아..이건 아닌데.. 저..패팡이군.. 저.. 뒤쪽이 또 흐미쪼아래..에..여기요.. 시바시마..아..상.. 담병놀이고 있네.. 소보단님.. 여기있죠.. 희아단님 필요죠.. 신화팔봉 희아단님.. 소보단님한테..에..지금하래.. 뒤쪽이 흐미쪼에..옹달새님 있구요.. 힐..힐..힐.. 형아단님.. 에..이건 걸렸죠..지금 스톤상태.. 옹달새님.. 거의 팥대팥인데..지금..에.. 이건 미름모양인데요.. 자..팥대팥..정도 모양이었는데.. 신화에게 지금.. 미름모양 나왔죠.. 다시 왔자..해..여기요.. 특수병 왔자.. 한번 노리는건데.. 형아단님이 누웠고.. 에..없는 상황에서 계속 터진다면.. 에.. 죽기네..죽기.. 우측에 왔어요..지금에..여기.. 지금 이때..지금..이..이때 오는게 문제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올 때.. 자.. 형아단님.. 여기서 어떻게 해 지금.. 음.. 자..팥팥이.. 아..이건 아닌데..잘못잡았죠..지금.. 동물을 잡았어요.. 자..형아단.. 파워리구.. 노리고 있죠..지금.. 우측.. 파티열부터.. 자.. 백팥님.. 에..아래쪽 지금 오는거 같은데.. 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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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오는데..아래쪽 오구요.. 자..여기..에..이쪽에 지금.. 응달샘님 노리고 있죠..지금.. 자..앞뒤로..여기지금.. 에..이씨 백팥님은 지금.. 특수병 노리는거 같은데.. 한번 찔렀는데.. 죽기했죠.. 활따니 핫따니 핫따니.. 에..여기 등등 지금 화살 꽂혔죠.. 활따님도.. 여기에..지금은.. 영웅 디버프.. 아..이쪽에 지금.. 계속 날리고 있어요.. 특수병 지금.. 일단은.. 교전 지금 참여되고 있어요..이브들.. 여기로.. 시아다님 노리죠.. 영웅달샘님 누웠고.. 아..여기 버티나요 그래도.. 자..무좋.. 무좋.. 무좋.. 대기심은 어쌈이예요.. 자..어쌈정리인데.. 뒤쪽에 빠졌고.. 아..영웅달샘님 다시 누웠고.. 지금.. 화..콜.. 옆집 개가.. 깔때기같은거 지금 지집어쓰고 있던데.. 그 깔때기같은거.. 그거 뭐죠? 음.. 그걸 쓰고 지집어쓰고 짖으니까.. 짖는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데.. 개 짖는소리 크게 들리게 하려고 일부러 씌운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게.. 사람을 막 눌려고.. 달려주니까 그걸.. 벌 줄이려고 씌워놓은거 같기도 하고.. 그 개.. 그.. 깔때기같은거 씌우는거 그런거 있나요? 투명한걸로 깔때기같은걸로 머리에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놨던데.. 어.. 어.. 이.. 저기.. 아..이거 혼자 한번 찔르나요 여긴.. 자.. 이쪽엔.. 절대 독검 죽어박고 있는 백팡님.. 비닐러 지금.. 발단님.. 나도 한번 찌르고.. 지금 파쿨.. 이거지요.. 지금.. 이 모양.. 이거는 지금 에이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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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악할 힘있죠 지금 자 피종교전이에요 지금 자 이거는 에이 신악할 힘이 없고 피종교전 피천모님 땡겼어요 지금 타겟해진 상태인데 민트단이 여기 나와있는데 상대의 위병놀이죠 둠팡님이 박갈이죠 지금 밖에서 아 여기 경림이 있구요 엔님 언다님도 없고 상대 위병놀이는거구요 에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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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킬까지 사용됐구요 누구놀이죠 미천모님 노리고있어요 둠팡님 박갈이구요 지금 콩팡이 엔님 아 이거이거이거이거는 박갈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허 형아다님 형아다님 응 어 우알이 지금 됐고 이브레병사 일단 누운 분들도 계시네 백팡 누구 노리지 않아 쬐어어씨 점사죠 점사에요 특별한 생존기 지금 2초나 먹고 트위스킹 저 박가리 행운화치고 받고있는 레이팡 단병놀이죠 상대 백팡님이지 역시 단병 한번 노리고 찔러가는데 규팡님이요 신화팔기죠? 트웨이크 이쪽에 백팡님 우측인데 여기요 에 지금 왔어요 영화라님 애님 곰팡님 경님까지 지금 여기 둠팡님이요 완전히 지금 자 특수병 범위스킬에 지금 아 한번에 누웠어요 아 이게 이래서 지금 에 신화팔기 여은님까지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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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무서운거죠 대량살상 전술병기 장비아니 특수병 이 특수병 이 특수병 견제가 안될 때 이런식으로 터져나오면은 수습이 좀 어려워요 어 에 교님 나왔어요 지금 쌍궁합격 찍어받고 있는 교님 자 지금 이거는 상대 여 병사를 노려보는데 아 이거 이거 죽기죠 땡겼죠 신화성통대 아 여기요 지금 형화단이 나왔는데 에 나왔는데 지금 타겟해진 상태지만 여기 지금 밖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이브렐병력들 사거리 확보하고 에 칠 때 이게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런식으로 원투가 안통할때는 반대입장으로 만약에 전술병기 음 차구요 이 밖에서 나오면서 범위 한번 날려가지고 세미키리기상 눕히고 들어가고 이거는 유리하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한방이라도 좀 한방 킬이 되면 치고 죽기 가능한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지금처럼 일단은 여기 사거리 확보하고 넓게 퍼져있는 필드쪽에 퍼져있는 쪽이 에 전체적으로는 유지한 상황이죠 피종교전에서